패들보드를 타고 와서 말리포 출렁다리 아래에서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아침에 천리포 낭세삼에 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스노클링 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는 만조상태에 가서 수심이 깊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강조상태라서 수심이 4미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칼을 대놓고 안전한 곳에서 스노클링을 해보겠습니다. 우후!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해보는 중에서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